호기심이 커지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읽혀야 할까요? 지식정보가 이야기로 술술 읽히는 이야기지식통화를 시작해보세요. 통화병역 이야기지식통화 깔깔깔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지식이 썩썩 이야기지식통화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 안에 지식정보가 녹아있어 자연스럽게 지식을 알 수 있고 5개의 누리과정 영역과 100% 연계되어 있어 아이의 발달과 학습에 딱 맞는 책입니다. 그럼 이야기지식통화를 한번 훑어볼까요? 생활, 판타지, 창작, 전례 등 다양한 장르의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지식정보가 녹아있는데요. 여기에 핵심 지식정보를 정리해주면서 확장 지식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건말정보에는 이야기에 녹아있는 지식정보를 정리하고 심화 확장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5권의 탐구 그림 배과는 몸, 동물, 공룡, 하다, 칼것에 대한 지식을 주제별로 탐구할 수 있고 본문과 연계된 확장 지식과 프리말 학습을 통해 국어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또 탐구 지식 활용을 돕는 생각퐁퐁 퀴즈와 더 알아보기 코너로 깊이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미있게 읽으며 지식정보를 알아가는 깔깔깔 지식동화 이야기 지식동화는 소빅스 주제통합전집 점프홀과 IR 주제통합독서 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는데요. 통합교과의 다양한 배경 지식으로 우리 아이를 21세기 창의융합형 인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호기심도 채우고 재미있게 지식정보도 배워보세요. 이야기 지식동화 더 크게 사람을 펼치다. 대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